자 게임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. 의자 4개 놔둘 거고요. 가위바위보 순서 정해서 안 씁니다. 그래서 옆사람의 허벅지를 이렇게 때릴 건데 주소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때만 옆사람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. 자 짝수가 나와 옆사람을 때릴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 파이팅. 참아 참아야 돼 삼겹살 삼겹살 무료 삼겹살 무료 삼겹살이래. 손으로 말할 수 있어요. 으아 어 택 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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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했어요 택. 택 택 하나다. 야 반대를 공격했네. 여기. 병재 오 짝수다 병재 복싱했어요 오빠 화이팅 근데 이거 정국이는 때리다가 손 다쳐 힘 좀 해요 고사리 손인데 진짜 아유 진짜 딱 드리미 손이 저만 해 니 손이 아플거야 진짜 딱딱해 보인다 아유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했다 아 형제 아 나도 아 아 했어 아 이거 의미가 없어 약간 아픈 손이 진짜 손이 아프다니까 손이 아플거야 짝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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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을게요 어떻게 아 어떡해 빨리 빨리 아줄났네 아 아 잡았어 아 아 킥킥 킥 킥 킥 킥킥 킥 킥킥 킥 킥 킥 킥 킥 킥 킥 킥 탈락 자 괜찮아요. 탈락. 호흡해 호흡해. 탈락. 뜨끈뜨끈해요. 탈락. 한 방 맞아봐야지. 됐다. 이거 큰일 났다 너 이거. 손 들기 전에 아 하겠다. 김정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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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맛있게 먹었다.